오늘은 또 이렇게 멋진 컴퓨터 메디컴 이안 팀장님하고 고맙습니다. 형제님이 아니라 형님이시네요.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려주세요. 제가 번호 주면 선생님의 신앙체험이나 주님의 말씀 중에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거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. 살아있는 체험의 말씀. 고맙습니다. 초상권 있으세요? 초상권 있으세요? 없으면 유튜브에 올리고. 고맙습니다. 구원을 빨리 하라고. 구원을 빨리 하라고. 하나님의 도를 닦으라고. 근데 앞에는 부처님의 공사상도 있네. 고맙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있잖아요. 인연인지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안인지 난 늘 그렇게 궁금해. 나는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두 사람, 한 사람은 통화를 했는데 토요일 안 된다 그러고 한 번에 전화를 안 보고 선생님이 세 번째 된 건데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냐, 인연이냐, 필연이냐. 그러니까 우연은 과학적 사고고 인연은 불교적 사고고 필연은 기독교적 사고인데 저는 이게 세계가 맞물려 돌아간다고 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